인간의 3대 역구는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욕은 생명과 직결이 되지만 성욕은 오히려 탐욕과 직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마르두자라 에버러지니입니다. 마르두자라 의식은 자신의 성기 일부를 절제하는 한례를 하고 그 표피를 먹는 걸 말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 이들은 성기를 아래적에서 세로로 갈집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때 흐르는 붉은 혈은 물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이 새롭게 정화된다고 믿는다 하는데요. 정화와 관련된 성적 전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야산축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군웅 크뮤쿠스라는 산에서 매년 정해진 날짜에 독특한 종교의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폰 페스티벌이라 불리는 이 축제는 성관계 축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산에 모여 35일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7명과 성관계를 해야 하는 독특한 축제인데요. 이곳 산에서 성관계를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유기니섬의 산비안 부족입니다. 하포한 유기니의 산비아 부족의 소년들은 7살이 되면 마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살게 된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10년 동안 성인 남자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여자와 분리되어 살게 되는데요. 여자의 존재가 불순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해 피부를 자르거나 뚫는 의식을 겪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풍습으로 수많은 동성커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면 마을 노인들의 정액을 모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정액을 마시는 풍습은 남성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성에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여 산비안 부족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고대 이집트의 자위문화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일강이 최초 태양신 아톰이 사정하여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가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파라오는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했는데요. 자신의 정액을 강에 쏘다 강의 여신 네프티스를 달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일강이 범람을 할 경우 3개월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파라오는 계속해서 나일강을 향해 자위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트다우 폭포축제입니다. 아이티에서는 아직도 부도교를 강하게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전통의식 중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트다우 폭포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매년 7월 신자들은 사랑해 여신을 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 폭포로 모여드는데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벌거벗고 있으며 일부 커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은 가축에 피와 염소머리로 뒤범벅된 진흙탕 속에서 관계를 맺는데 지나치게 관계를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트루브리안드 아일랜드인들의 성문화입니다. 트루브리안드 부족은 육인이 공동체에서 성관계를 어린 나이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소녀들은 무려 여섯 살에서 성관계를 시작하며 소년들은 열 살에서 열두 살 사이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만 맞으면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애정행각이 가능하고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서로가 동거를 하기도 하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상대방과 가지는 사회적 관계는 전혀 억압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네팔의 성문화입니다. 네팔에서는 토지와 자원이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 낳지 않기 위한 풍습으로 형제들은 오로지 한 명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즉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문화인데 이를 통해 지나치게 자녀들이 많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관습인데 이러한 관습은 형제들이 더욱 더 똘똘 뭉칠 수 있어 생존력을 높인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와다이베 부족의 문화입니다.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와다이베 부족 남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전통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족의 사람들은 어릴 적 부모가 정혜진 같은 혈통에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개월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남자들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장을 하고 40도가 넘는 땡볕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때 선택받는 남성이나 선택하는 여성이 미혼인 경우도 있지만 기혼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선택이 되었을 때는 현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과 정식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원나이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는 크롱 부족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크롱 부족은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그녀를 위한 오두막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오두막에서 딸이 혼자 지내게 되는데 마을의 총각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딸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남성과 관계를 가진 딸은 가장 좋았던 남성을 골라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국제도의 망가야섬입니다. 망가야섬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나이 많은 여성과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중년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며 성관계를 통해 이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여자들은 보통 성교 중에 두 번에서 세 번의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계의 성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문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문화는 상대적인 부분이기에 이를 서로 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가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그렇죠.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에 대해 알아보면